오, 너무 예쁘다 진짜. 와, 진짜 멋지다. 너무 좋죠? 한 발당 100만 원짜리 돈다발을 하늘에서 뻥뻥 터뜨려 대는데 초화제 아내 사람이 어딨어? 하여튼, 무듭게 한다는 뭐 있어. 모든 걸 돈이라고 생각해. 그럼 세상 보는 시선이 달라져. 돈이 얼마가 들든 폭죽 터지면 난 그게 좋더라. 다들 하늘만 보잖아. 그래서? 우리가 뭐 하는지 신경 안 쓰고. 그냥, 완전 프랑스 파리네. 아... 아... 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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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